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국내 선교부가 다음 세대와 교사를 위한 교회 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책에는 교회 교육 현장의 유아동과 청소년과 교사,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교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매뉴얼은 성인지 감수성 교실과 교회학교 성폭력 예방 교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함께해요 등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었습니다.